안녕하세요. 헤어플러스 정희섭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전임자 장교부장님도 함께 자리 모셨는데요. 왜? 우선은 저희가 오늘 새로운 신제품이 들어왔는데 이 신제품에 대해서 저보다 장부장님이 훨씬 더 많이 아시기 때문에 그걸 한번 소개시켜 드리고자 도움을 구했습니다. 우선 새로운 들어온 제품은 휴먼 브라질리안 가발이 들어왔어요. 전과장님 저를 먼저 소개를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 뵙겠습니다. 장교라고 합니다. 참고로 제 전임자이십니다. 노르스킬라이나 버지니아 그리고 미주리까지 워낙 많은 손님들이 보고 싶어 하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출연료가 조금 비쌉니다. 우선 새로 들어온 휴먼 브라질리안 가발의 제품 포장입니다. 기장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18인치 그리고 14인치 보시는 것처럼 휴먼 브라질리안이고 포장은 좀 고급스럽게 나왔습니다. 제가 그러면 직접 제품을 마네킹에서 보낸지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이 두 가발의 특징이 어떤 것 같아요? 이 두 가발의 특징은 기존의 우리 저가 휴먼 윅들 다른 두배 상대에서 많이 나온 저가 휴먼 브라질리안 가발과는 다른 수제가 들어가 있는 딥파트 레이스 윅이라는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딥파트 레이스 윅 일단 보면 이렇게 스킨 탑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그 다음에 보통 고가 50불 60불 이상의 고가에 가는 스위스 레이스 재질이 굉장히 소프트하게 있기 때문에 손님들의 착용감이 타사 가발보다 훨씬 더 소프트하게 편안하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고요. 세번째는 굉장히 가발이 라이트예요. 저희가 이제 휴먼웨어를 썼으면서도 굉장히 캡이나 이런 어떤 무게감 같은 걸 많이 주렸기 때문에 굉장히 가볍다라는 것 그리고 가격이 저희가 이제 따로 가발 이름을 정하지 않고 내추럴 14인치 18인치 요렇게 가발 이름을 붙였는데 저희가 따로 가발을 정하는 가격이 14인치는 35불 18인치는 45불에 판매하고 있고 칼라는 두 가지 내추럴 블랙 내추럴 브라운 두 가지 칼라가 나옵니다. 네 요 네 가지 장점이 저희 회사 제품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은 내추럴 딥파트 그리고 가볍고 그리고 염색이 가능하고 저렴하다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제가 신제품 소개는 또 다음에 또 나오면 또 드릴 텐데 요번에 제가 알려드릴 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첫번째는 지난번에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펜스틱 칼라가 14, 18인치만 우선 출시가 됐는데 12인치랑 16인치가 곧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꼭 참고해 주십시오. 두번째는 오랫동안 저희가 사용하셨던 야키 브레이드가 아마 단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척 아쉬운데 지금 저희가 남은 칼라들은 지금 거의 반값에 처리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관심 있으시면 꼭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아있는 재고들은 사장님, 사모님께서 좀 잘 처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회사에서 시핑 코스트 관련해 가지고 정책을 지금 다시 조정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정책이 결정되는 대로 다시 그 부분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제가 아마 다음주, 다다음주쯤에 스무번째 소식지를 보내드릴 것 같아요. 제가 벌써 소식지가 스무번째가 됐는데 소식지 보내드릴 때 아카운트별 정보도 제가 담아서 보내드릴 거니까 꼭꼭 참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이 그룹 장문장님 끝으로 한 말씀 하시죠. 무더운 여름에 다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들 많이 뵙고 싶습니다. 제가 한번 정과장이랑 출장할 기회가 있으면 꼭 다들 방문하셔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그간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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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państwa